아 귀여워! 근데 저는 혹시 저 훈제 소세지 하나랑 츄러스 하나만 먹지? 훈제 소세지 하나랑 츄러스 하나만 먹지? 맛있어? 난 너무 좋아해. 너무 잘 먹잖아. 너무 귀여워. 여보 잘 먹어. 뭐? 본미. 어쩜 이러냐. 김치가 미쳤다. 맛있어요. 누가 가서 먹어야 한다. 여러 가지 사정상 인도네시아에 가지는 못 하지만... 와우! 어? 고깅? 응. 응. 진짜? 소관인가? 소관인데 소관인가? 소관인데 소관인가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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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이거 만두가 다 풀어졌죠? 응. 아, 미래 묻었어. uesta, бу기, Rickernix 군 blossoming, 와아, 얘도 엄청 큰데? 밑에 놔, 밑에 놔! Bubi들어, 밑에 놔!!! 하지마. 우와. 우와, 대박. 무슨 일이냐, 이게. 어머머, 어머머, 미쳤다, 미쳤다. 개소리지?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. 한 숟가락. 이제 끝이야, 숟가락 끝이야, 한 숟가락 끝. 우와, 가먹어, 가먹어. 한입이라고 쳐봐. 이거 미미한. 뭐야, 이거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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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아, 호랑스 댄스처럼. 아, 호랑스 댄스처럼. 아니, 왜 이렇게 손을 누가 잡고 있어요? 아니, 왜냐하면 언니가 잘 안 잡아서. 아, 아. 이건 왠지 팥이 있을 것 같아. 어, 꼬리봐. 건 치시네요. 안 먹고. 맛있다. 맛있다. 와, 진짜. 우와.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이렇게 맛있는데? 아, 근데 진짜. 근데. 집에 가서 밥. 먹는 느낌. 음. 오랜만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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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 맛있다. 진짜? 김수 회장님께서 이거 마요랑 날치알 해가지고 먹으려 했는데. 진짜 맛있어. 이게 사람을 죽여요. 진짜 몰라요. 킬링 소스. 나 한 번 주고 보자. 한 번만, 한 번만 먹어봐. 대박, 진짜 맛있어. 나야? 어. 아쉽다, 아쉬워. 자, 이동해. 아쉽다, 아쉬워. 케찹이 아니야. 요제에 들어가는 그런 소스 같은데? 야, 맛있어, 이거. 나는 맛있어. 어? 계란말이가 맛있겠는데. 내가 낙지 이거 위주로 먹을게. 희철이 형. 형 차례. 형, 여우 좀 보고. 어. 어쨌거나 낚시 정식인데. 낚지를 먹는 거니까 낚지 다 먹어야 돼. 낚지 다 먹어야 돼. 아, 그래? 한 입에 쏙 드는 맛으로 골라봐. 골라봐. 내 맘에 흥미로워. 한 입에 쏙 드는 맛으로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음.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Expl định. 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언니랑 깨끗한 맛 음 그러네 뭐가 중요해? 뭐? 맛있겠지 계란밥도 있어요 계란밥 이게 그렇게 안 맵지? 뭐? 안 매워 들어봐, 너한테 다 못 먹어 우진아 내가 물 물을 먹었잖아 왜 난 꿈에 고위가 있냐? 왜 그래?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이 음식의 이름이 뭘까요? 이게 파타이 아닌가요? 파타이 파타이인데 치킨이 들어갔네 여기는? 치킨 파타이 치킨 파타이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건 형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장인의 솜씨야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 만든 분이 만든 거 같아 이거는 한두 번 만들어 보신 솜씨가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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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락칸을 많이 사줄게 아이스킹 같아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, 먹어봐 진짜 맛있지? 이 윤희 짜장이야 진짜 맛있어, 먹어봐 미쳤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윤희 짜장이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